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한번 봐볼건데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좀 짜증나고 답답하긴 하시죠 그 이유가 주가가 움직여야죠 그런데 뭐 일단은 지금 위안삼을 만한건 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결국은 철렁거리긴 했으나 보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거에 좀 위안을 삼을만한 일주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나오던지 아니면 진짜로 하락이 나오던지 뭔가 주가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을 보면서 좀 짜증나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 만큼 주말도 좀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뭐 이것도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끝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조금 호재거리가 굉장히 쌓여왔거든요 그런데 신성델타테크 입장에서는 지금 세력이 들어와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력이 들어와있는데 이 세력이 호재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큰 수익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좀 기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호재 뭐뭐 들어와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호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볼지 또 관망하며 아쉬워할지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얼마 전이죠 신성델타테크에서 주식회사 ASC랩에 대해서 설립 및 신규 투자 안내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설립한 자회사 ASC랩에 대해서 지금 15%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알았는데 이 1500만원에 지금 휘둘리게 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이 15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성델타테크만 해도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만 해도 1조 10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만큼 솔직히 말해서 뭐 1조 100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꼴랑 1500만원을 지금 출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퀀텀에너지 연구소랑 같이 하는 상황에서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15%로 1500만원이라고 하면 총 출자금이 1억이란 얘기죠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1억이 없어서 출자를 받았을까요? 반대로 신성델타테크가 뭐 1500만원밖에 없어서 1500만원만 투자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합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제부터는 원래 퀀텀 연구소와 신성델타테크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LK-99 굉장히 화제인물이고 이거 등록될 거예요 상용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상용화 됐어요 LK-99 등록이 됐다고 치자고요 신성델타테크에게 얻는 이득이 뭐예요? 화청에 들어온다? 상용화에 대해서? 만약에 이 상용화 부분이 신성델타테크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들어온다 그 상황에서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쌓아놓고 투자했던 거는 둘째치고 어 그럼 하세요 하고 밀려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만큼 이 ASC랩이 왜 지금 설립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초전도성을 활용한 상용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2차전지 반도체 등의 부품 성능 개선 및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 길고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초전도성을 활용한 상용화래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일단 여기서 LK99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모든 투자나 연구들이 ASC랩에서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닥졌던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지분을 우리가 넣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걸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받아들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지분투자라는 명목하에 꼴랑 1500만 원을 낼 이유도 퀀텀에너지연구소도 1500만 원이 없어서 지분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런 만큼 지금 근간이 되는 상황은 이 상황인데 이 상황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상용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즉 LK99에 대한 상용화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박차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거 제가 지금 소통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소통방에도 눌러보시면 자 LK99 등록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상표죠 상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계속해서 출원만 돼있던 상황에서 등록결정서가 나왔어요 즉 이 소리는 뭐예요? 지금 LK99에 대해서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상황인데 뭐 이거 별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상용화의 기틀이에요 즉 지금 LK99 등록되기 전이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근원 특허 자체가 등록되기 직전이긴 하나 일단 상표가 등록됐다라는 것부터가 지금 상용화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상용화는 근데 왜 박차를 가하겠어요? 지금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특허가 등록이 안 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빠르게 지금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를 조금 들뜨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은 과학 되게 좋아하시죠? 보통은 그러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신성 델타테크를 유심히 보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학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그분께서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내용이 되었고 네이처지에 지금 올라간 논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논문이 네마틱 현상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논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듣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고민한 게 이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초전도체의 이론은요 오늘도 좀 과학 시간이 돼버렸는데 결국 이 지금까지 나온 초전도체의 이론은 딱 하나예요 자 분자들이 있죠 우리 뭐 말하던 수소, 산소, 황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분자죠 이 분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곧 에너지인 건 이제는 다들 아시죠? 온도는 에너지예요 즉 온도가 높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열을 내는 이유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전자들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우리가 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나니까 전자가 부딪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저항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저항이 없는 도체 즉 초전도체가 되는 거겠네요 그게 BCS 이론 그러니까 저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인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온도가 낮은 상황에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온도가 높은 상황에선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피해가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네마틱 현상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동하는 반경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동하는 반경이 있으면 이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틈들이 이런 식으로 길로 이어져 있을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떠한 특정한 현상에 따라서 한쪽으로 유도되는 전자기적인 성질을 발휘하게 되고 그 전자기적인 성질이 이 길을 따라가는 전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네마틱 현상이거든요 너무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정말 따지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게 맞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우리 저번에 있던 액체 전자결정 상태랑도 조금 괴를 같이 하는데 이 액체 결정 상태라는 것 자체가 네마틱 현상이랑 좀 따르게 보이진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 고체처럼 배열이 정확하거나 기체처럼 날아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흐름 우리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이러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발견한 상황에서 지금 이론적인 확인까지 나온 거예요 즉 저온 낙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게 초전도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분자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그게 지금 해외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죠 분자 가만 안 있어도 된다 전자가 안 부딪히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게 지금 네이처제에 인용됐단 말이 뭐예요? 실제로 이래도 초전도성 나오네라고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상온상압 초전도체 우리 이거 줄여서 상상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근간이 되는 특허가 나왔고 이 이론이 나오면서 지금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지금 실험 논문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즉 엄청난 호재가 또다시 한 번 나왔고 그러면 이거 액체 결정 때 이만큼 올랐어요 그럼 또 올라야겠죠? 그럴만큼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기사를 잘 안 써주는 만큼 우리나라 지금 교수가 올려놓은 논문은 아니잖아요 단 액체 상태 우리 지금 연대에서 밝혀낸 전자의 액체 상태랑 무관하진 않다보니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명분상 지금 올라갈 텐데 이때를 지금 세력은 기회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때 물량 걸어 잠굴 겁니다 왜? 지금까지 소화했잖아요 물량 걸어 잠궜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나오다가 지금 눌리는 주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 나밖에 못하는데 또 매도세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 소리는 뭐예요? 신규 자본이 유입이 됐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 이게 지금 확인되면 차트를 그릴 거고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올린다면 투매를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신규 자본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 내일 아닐 수는 있어요 당장 내일 아닐 수는 있는데 다음 주 중 한번 큰 상승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마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 주 중에 한번 큰 상승 나올 건데 이 큰 상승 나올 때까지 특허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또 가라앉겠죠? 그러면 뭐 할 차례예요? 우리 고점에서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 준비 서두르시고 지금까지 매수 안 하셨다? 일단 내일 장 초반에 눌리는 부분 확인하고 반등점 나올 때 거기서 매수 강하게 들어갔다가 우리 일단 이 차익 실험문 챙기는 거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부터 상황 봐야 됩니다 특허가 안 나와도 올릴 수는 있어요 왜? 여기까지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런 만큼 이번에 물량 잠구는 효과가 신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강한 상승을 야기한다고 하면 물량 자기들이 확실하게 걸어 잠갔다는 거 아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이 구간을 만약에 장악했어요 그럼 다음은 뭐예요? 이 구간을 장악하는 거고 됐으면 이 구간 장악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레벨을 올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분기점에 들어섰다라는 거고 이 분기점을 우리는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만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에발 신중하고 제발 이 상승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은 이게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오르면 이제부터 출발의 시작인가? 아니었잖아요 자 똑같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해서 설득드린 것도 솔직히 많죠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돼요 이 공간에서도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돼요 했던 이유들이 이제는 보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오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특허에 대한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 자본이 들어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기사가 그냥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아니면 신규 자본 사실상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사가 나올 만한 호재가 아니다 그러면 명분삼아 올리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너무 많이 당했다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이라도 내가 똑바로 대응을 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안전하게 물량 모으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010-4892-9671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에 대한 텔레그램 초대코드 보내드릴 텐데 일단 신성레타테크 주주님들이시고 지금 상황 너무 힘들다 하면 다 보내주세요 제가 몇 명이든 다 받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 제일 안타까운 상황 나올까 봐 그래요 지금 우리 1년을 넘도록 계속해서 내려오는 주가만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소가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횡보 구간 세력들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구간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횡보할 때는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라 저는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준비 못한 사람들 모든 종목이 그래요 신성레타테크뿐만 아니라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 잡아서 수익 본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여기서 큰 수익 본 사람 이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년 내가 내리 손실 보고 나서 올라와서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이러고 나서 올라가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특허 나오고 나서 바로 18만원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그 어떠한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논문도 나와야 되죠 이 논문에 대해서 교차 검증도 나와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인정도 돼야 되죠 이 흐름이 1, 2개월 안에 될 거라고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1년 반 2년 기다려갖고 내 보압권을 왔다 매도 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부터 수익이다 하다가 그 정도로 올랐으면요 아무리 호재 좋은 애들도 조정 한번 거치고 가요 그러고 나서 손실나면 또 그때 매도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기다렸는데 손실로 끝나죠 이 상황 막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좀 손실이 크다 평당가 무조건 같이 보내주시고 지금 신성레타테크에 대해서 나 지금 특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지금 모든 이익 다 챙기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내가 좀 편하게 웃으면서 주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시라고요 제가 비용 받는 거 없잖아요 무료잖아요 대신에 힘내라고 영상 도움된다라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메시지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뭐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누가 봐도 기회일 때는 뭐예요? 누가? 누가 봐도 기회일 때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예요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요 여기서 지금 내가 모아오고 있던 물량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진다? 그럼 뭔 생각 들어요? 끝내자 포기하자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요 지금까지를 기다렸는데 손실로 끝난 거예요 그런 만큼 이런 실수하지 않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안전한 타점 잡는 거 먼저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서 상승을 할 때 이게 진짜로 명분이 있고 지속되는 상승이 나올 만한 흐름인지 아니면은 이거 일부러 올렸다가 투매물량 받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상승인지 제가 구별해서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리겠다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 18만 5천원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폭등 나오는 건데 그 구간 전까지 제가 준비 아 그 구간 전까지 저랑 같이 준비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준비 열심히 할 수 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손실이 얼마든 결론은 수익으로 끝나게 말씀해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18만 5천원 넘어갔을 때 이 금액이 넘어갔을 때 내가 가장 많은 물량 가지고 가장 큰 수익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도움되는 선물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라이브 방송 계속 하고 있는 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종목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 종목 설명도 해드리고 좀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알고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아침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종목을 계속 한두 개씩 드려요 그런데 조금 서운한 건데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신호가 나온 종목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요즘 라이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장 시작 전이긴 해요 8시 5분인데 오늘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보시면 한 번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상단에 좀 매집의 흔적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거 장담하는데 매집 지금 끝나고 이제 곧 상승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 아직 장 시작 전인데 이거 하루나 이틀 내로 지금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이거 좀 담아가셔서 수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네이처셀이거든요 네이처셀인데 이거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자에 일단 윗고리 말고 나서 내려간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장 초반에 눌릴 확률이 더 좋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네이처셀 말씀드렸죠 이게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이처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 나왔죠 우리 이때 잡아갔어요 이때 잡아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 나왔잖아요 이렇게 좀 확실한 종목들 한 번씩 드리니까 바쁘시더라도 지금까지 참여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주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브리핑도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좀 손실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실도 좀 복구하실 수 있게 제가 한 번씩 종목 드리는 거 그냥 따로 받는 거 없이 그냥 라이브 하던 도중에 제가 뜬금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침 1시간만 더 써서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도 잡아가셔서 좀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참여 방법 간단해요 문자로 선물이라고만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라이브를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제가 승인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전화번호 뒷자리나 성함, 닉네임 등 제가 조금 구독자님인 걸 알아보실 수 있는 코멘트까지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 한 번씩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만큼 우리가 수익 보려면 결국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저랑 같이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해서 다음 라이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